준비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이게 바로 날이니까 우리는 그릇끄릇 나이니까 보자는 그릇끄릇 차이니까 제법도 연주되는 그 집으로 보자는 그냥 눈을 가릴 거야 보자는 여기저기 안가고 해 질보여다까지는 바쁘니까 이제 바로 눈치채겨라 다만 소세여 다시 말이지 않는 내 마음껏 고격이 눈으로 안고 떠나가네 우리가 지금을 다 이뤄낸 민망한 유 Bei 바로 떠나고 냅둬 너도 떠나갔어 지 하지만 이게 또 잘된거야 그 사람 이게 바로 나이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나이니까 어차피 그런 그런 나이니까 제발 좀 걱정해 안겠지 어차피 향을 가릴거야 모자 띄워지 저기 앞으로 해 자 또 하나까지 나왔던가 제발 좀 눈치채겨라 잡아서 생각할 시간이지 않는데 나는 거울 목적이 욕을 많이 흘러났네 우리를 질러야 돼 잡아서 생각할 시간이지 나는 거울 목적이 욕을 많이 흘러났네 욕을 많이 흘러났네 오늘은 너와 저와 끝났잖아 나 이런 걸 위험해 나는 넌 속에 넌 남은 시간에 내가 욕을 많이 흘러났네 정말 놀래